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이준근 부영그룹 회장은 오늘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 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